에베 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간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미라. 아멘. 로마서 7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말 미야마 내 속에서 각양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말 미야마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봅시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읽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야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적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5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냐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12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피친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34절로 넘어갑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으룩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리야. 37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말리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는요. 박수를 쳐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근데 또 감사할 일도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걸 한번 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워도다. 내가 옛적의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어도다. 너는 기름 보물을 받는 덮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송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어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죄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하므로 내 모든 송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같이 보다.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라. 자 오늘 성경을 우리가 몇 군데 봤는데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 존중에 대한 말씀 우리하고 맞상대할 귀신들이 있다. 영적 차원이 있다는 것을 또 말을 하고요. 또 마귀가 분명히 존재한다. 마귀를 우리가 다루긴 다뤄야 되는데 마귀를 다루기 위해서는 영적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로마에서 7장 8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승리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내면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바울은 자기 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이것이 늘 싸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돼요. 내가 죄의 법을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고 속령의 법을 따라가면 속령의 종이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죄의 법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것은 그 사람은 내면의 전쟁에 휩쓸리는 거예요. 자기를 전쟁터의 불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물질이 우리가 가져와야 될 물질이 축복이 된 얘기했어요. 히브리스 11장 6자리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성전에 계속 올 수 있도록 습관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예배 드려야 복받아. 예배 드려야 상주.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잔양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 이런 복 이런 복을 주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철야 기도하는 사람과 유치원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과 틀려요. 질이 달라요. 복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 예배 빠지면 안 돼. 예배 늘 드려. 예배를 좋아해. 기도를 좋아해. 잔양을 좋아해. 철야 기도 좋아해.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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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가 기적을 낳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시고 나를 못들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천국에 무슨 시스템이 있다? 천국에 축복의 시스템이 있다. 천국에 계좌가 있다. 그 영적 계좌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계좌로 들어오려면 어떤 변화의 단계를 거쳐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예배 몇 번 드렸지? 기도를 얼마나 했지? 기도를 좋아했을까? 예배를 좋아했을까? 지격했을까?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진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찬양해야 돼. 예배를 좋아해야 돼. 하나님이 최고야. 이런 것만 가르쳤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그 복이 이만한 진행되는 이 과정 앞으로도 받을 복이 많이 했지만 그런 것이 다 연결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 존중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로마서 7장, 8장이 확실하고 로마서 7장 내용은 뇌가 죄가 어떻게 해요? 기회를 탄다고 그러거든요. 죄가 살아있는 것처럼 세균처럼 어떻게 사람 속에 뚫고 들어가서 죄를 짓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죄가 기회를 따서 각양탐심이 이루어진다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해요? 사망을 이루어지는데 이런 죄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잘하게 만드는 내용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내용.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피조물도 그 누구도 천사들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꺼낼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7장에 있는 내용은 위험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악한 영들이 작용을 알게 모르게 작용을 하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영적 전쟁에 아주 고급 굉장히 수준 있는 그런 영들과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전혀 거의 몰라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와서 에베소서 6장에 와서 이런 용도가 있나 보다.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해서 그림. 여러분 그런 것하고 달라요. 그거는 우리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한다는 중세의 기사들처럼 그런 모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실제는 여러분 그런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 그거는 그래서 악한 용들을 다루고 그 용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느냐 이거부터 인간의 존재 인간의 본질부터 알아가야 돼요. 인간은 육과 혼 정신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육 안에 남아있던 혼과 영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적인 것 감성적인 것 의지적인 것 똑같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영도 이길 수 없고 정신도 이길 수 없고 육체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영적 존재니까. 자 그러면 이걸 성경은 이길 수 있다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이기냐 또 기타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죠.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뭘로 이길 수 있느냐 이기는 게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길 수 있지 우리가 딴짓 하다가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그대로 되면 위험해. 뭔가를 자꾸만 해야 돼.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하고 싸우는 악한 영은 계속 뭔 흉계를 꾸며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밥을 먹든 놀러다니든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 계속 흉계를 꾸며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7장에 죄가 기회를 타는 거예요. 야 틈. 야! 얘들 놀러 간다. 야! 얘들 어디 간다.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냥 육쪽으로 사네. 야! 이런 기회 만들어. 저런 기회 만들어. 병들 기회 만들어. 사고 칠 기회 만들어. 틈을 자꾸 만들어서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압력하는 고정 간첩처럼 누구든 그래야 돼요. 한국의 간첩이 몇만, 몇 천명이, 몇십만 명이 있다. 그대로 두면 마귀 그놈이 우리의 혼을 차지하려고 해요. 우리의 혼이 뭐예요? 정신. 그것뿐만 아니야. 우리의 혼을 차지하면 내 정신을 차지하고 생각, 감정, 의지를 차지하면 육체를 마음대로 끌고 다녀요. 놀러 가자. 남자 만나러 가자. 남자 만나러 가자. 어디 가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너하고 친한 사람 누구야? 그래서 정신이 잡히면요. 육체가 잡혀요. 제일 치열한 부분이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귀신이 정신을 잡아버리면 몸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마귀하고 칼로 막 긋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죄를 더 많이 지어요. 우발적으로, 계획적으로, 생각하면서 계획하면서, 욕하면서, 말질하면서 음흉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계속 계속 지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장성하게 만들어서 딱 생명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그놈이 같이 합시다.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된다. 내 정신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영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세요. 내 영에. 마귀는 결코 내 영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내 영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거든요. 지옥에 북구덩에 던져버려요. 그 놈은. 영이 잘못됐다. 그랬을 때는 정신이 잘못됐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신이 잘못돼서 육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가 내 영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그놈을 진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다룰 수밖에 없고 그 영들을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영 쪽으로 살아야 되고 영의 세계는 어떤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의 차원인데 차원마다 영계마다 귀신들의 수준이 점점점점 높아져요. 나라와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낙기는 것. 그것은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의 계급. 그러면 이런 영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 나가니까 기독계나 하니까 나 이길 수 있어. 자신 있어. 입을 찢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봤다고 신학 박사학에 몇 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영성은 영성으로 영력은 영력으로 귀신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뤄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님의 관점이 있고 예수님의 관점이 있어야 그 영들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가니까 다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것 같죠? 성경을 들이대니까 성경 막가 성경 짜직해가지고 아무데나 맞는 성경만 뽑아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이 왔을 때 죄림의 관점으로 정말로 참기 어려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성령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친한 생활을 내가 몇 십 년이 쓰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있겠거니 아니야. 친척 중에서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부모님 중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가족 중에서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때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의 능력의 관점으로 찾도록 해줘야 돼요.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승리에 대한 핵심 승리에 대한 핵심 개념이 뭔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방법을 찾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온전한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그걸 저는 새로운 운명적인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강력한 성령춤사여 은사사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주님의 교회에게만 주시는 어떤 운명적인 부르심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많이 왔지만 너무나 많이 도태되고 다 강음도 엄마하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성령님의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열심히 하다가 자기 혼적인 주장하다가 혈기 내다가 잘못된 용적 주장하다가 중간에서 다 이탈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끝까지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어떤 운명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불 성령춤 불사여 내가 너에게 불세례를 주노라 할렐루야 초창기에는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자탄이 왜 나타나는지 어둠의 위협이 그 악한 용들이 매일 나타나서 위협을 낳고 어떨 때는 기시 나타날 때 흠상구진 모습을 하고 나타나요. 예배하지 마 기도하지 마 오늘 지금 기도하면 기시 나타나서 그래요. 내일 기도해 내일 해 내일 추운데 피곤한데 내일 학교 가야지 왜 기도하는 거야 왜 내일 해 성령의 불 내일 아고 뜨거워 성령의 불 내일 불 내일 멀리 가면서도 내일 멀리 가면서도 내일 불 안 보이게 꺼져 내일 내일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나 예배나 찬양이나 말씀이나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은혜 되면 그 자리에서 성경 보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님 오늘 교육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신다고 그러네. 나를 찾을 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 그 상에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상 안에 보화로 들어가 있고 그 상 안에 천국의 우리의 집에 대한 축복에 대한 상급에 대한 것도 들어있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상 안에 가족들 들어가야 했고요. 자녀들 들어가 있고 미리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짝도 들어가 있고 학력도 들어가 있고 학교도 들어가 있고 명예도 들어가 있고 건강도 들어가 있고 물질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 주님이 주시는 상.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일 나와야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한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 주신다며요. 상 주신다며요. 달라니까요. 귀찮아서 준다. 그런데 속은 좋아하셔. 할렐루야. 어떻든 우리라고는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도록 할숨에선 복을 주시도록 천국에 너희를 향한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너를 줄 수 있는 계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가져가가라. 여러분 힘들거리고 올 때 의지들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을 그러니까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거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쉬는 거 즐기는 거 보는 거 이런 거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육체적인 의지 그러한 내 영적인 의지 정신적인 의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주님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교회 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위험하다. 이러다가 내가 불배락 맞지. 죄종이 이러면 안 되지. 집사가 장로가 이러면 안 되지. 나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서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유산시켜줘야 돼. 유산으로는 남겨줘야지. 물려줘야지. 그러려면 내부터 나부터 기도해야 된다. 잘나갈 때 더 엎드려야 된다. 아무 문제들에 더 기도해서 더 풍성하게 임하도록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지의 싸움 육신의 감정과 영적인 감정의 싸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싸움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모든 분야가 영적 전쟁과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예배가 예배 예배가 모든 예배가 문제의 핵심이야.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문제가 풀어지느냐 안 풀어지느냐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가 문제가 풀어지느냐 안 풀어지느냐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스 28장에 마귀가 결심했어요. 마귀인 이놈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기로 한 어떤 목적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이사회에서 14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회에서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스 28장에는 마귀가 치장한 것이 나와 있잖아요. 온갖 보석으로 피저물이 이렇게 막 치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14장에는 그놈이 성격이 나와요. 성격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율성이 있는지 그게 나와요. 이사회에서 14장 12절 말씀 11절부터 시작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두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놓은가 내가 내 마음에 올라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를 위해 나의 보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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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 우리로다 뭐하기 이놈이 사탄이 달아가는 과정을 보면 천사들도 양자 태결할 수 있는 자율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를 주신 거야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래? 순종하지 않으래? 너 네 마음대로 할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래? 천사들에게도 양자 태결할 수 있는 자율성 자유의지를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언제부턴가 마귀가 이 루시퍼가 어떤 마음을 다른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동되기 위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안에 새로운 의지가 발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된 원인은 뭐냐면 마귀가 마귀가 되기 전에 이 루시퍼가 무엇을 했느냐 화강석 사이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전국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원래 마귀 루시퍼 그 놈은요 아까 우리 에스겔스 28장 봤잖아요 외면적으로 겉으로 볼 때 정말 정말 멋있었어요 아름다움의 극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무슨 피조물 영적인 존재이지만 영적인 피조물이 온갖 보석으로 지장하는 그런 존재는 이 사단 루시퍼 이 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스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용을 열어줘서 타락하기 전에 마귀를 본 거예요 우리가 처음 초창기 열어줄 때 에스겔이 봤던 그 사단을 봤어요 루시퍼 이 놈은 겉모습의 정말로 아름다움의 극치였고 그것뿐만이 아니다 딱 보면 천사들도 루시퍼 그 놈 앞에 딱 보면 딱 보면 이야 동경의 대상이야 이 사람은 정말 이 천사는 정말 지성미가 넘쳐 시각적으로 끌려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루시퍼 이 놈을 보면 시각적으로 끌려 다 경비하고 싶어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워 거기다가 온갖 보석으로 다 지장을 했어요 그리고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지혜 지식 지성 이 모든 것을 다 명철과 똑똑함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부를 대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경 쓰지 않도록 야 루시퍼 야 너가 이곳에 싸는 모든 일을 내 대신해 내가 너한테 도장 하나 줄게 도장 하나님의 인 너는 완전한 인이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신해 도장을 임금님 도장 옥세 그거 찍듯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다른 주사들은 꼼짝 못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 있고 지성미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완벽해 완벽해 멋있어 하나님이 보실 때 루시퍼야 대단하다 좋아 좋아 내가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좋아하셨어 그리고 천국을 관리할 책임자가 됐어 너 너에게 리더십이 있구나 너가 책임자다 루시퍼에게 천국의 모든 것을 다 맡겨줬어요 또 무슨 일까지 맡겼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붐이 시작되는 곳까지도 다 맡겼어요 예배를 인도할 때 예배의 총괄적인 예배의 지휘 예배를 지휘하는 사람 천국을 하나님 보자를 중심으로 기름붐이 시작이 되고 임재가 시작되는 흐름까지 다 맡겼어요 여러분 기름붐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천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에게 감동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기름을 붓는 거 아세요? 그럴 때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빨가지고 방언이 강해지고 능력도 나타나고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천사들도 만지고 그래요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를 받을 때 은혜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천사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중심에서 시작되는 모든 은혜를 루시퍼한테 다 받았어요 하나님을 둘러쌀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율성 그 차이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지 하나님의 포용이 넘치지 하나님의 금위를 넘치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불이한 생각과 불이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타락의 요인이 있어요 사람이나 천사나 타락의 요인을 보면 요새 우리식으로 표현합니다 상품화가 되면 타락을 하더라고요 상품화 뭔가 상품이 돼가지고 독특한 상품이 되면 경쟁력이 있잖아요 부르는 게 값이야 그래서 상품화가 되면 타락하는 거예요 은사의 상품화 상품화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내 중심이 돼야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내가 중심이 되면 뭐가 따라와 돈이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고 권력이 따라오고 명성이 따라오고 성취가 오고 영광스럽고 그래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상품화가 되면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 돈을 받고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은사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돈을 갈차는 수단으로 하면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타락한 원인이 뭐냐면 상품화야 상품화 자기를 상품화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방향 전환시켰어요 자기에게만 향하도록 여러분 상품화의 동의는 뭐냐면 원어에서 상품화의 동의는 아람어로 보면 무역이에요 무역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무역이 불이함으로 돈과 관련해서 무역은 돈과 관련해서 무역은 거래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장사꾼 동기 장사꾼 동기 은밀하고 사악한 장사꾼 동기 예배를 총 책임자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자기가 이제 자기에게로 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은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진행을 시키고 이런 사명과 사역을 시키시는 이유도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자 사자 기도하는 거예요 악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이렇게 결심한 내용이 뭐라고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 하나님께 영광도를 예배를 예배 예배 총 책임자 총 지휘자가 자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뜻을 개입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자기 안에 새로운 의지가 만들어져요 물론 내 안에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의지가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특히 물질 사용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돈 들여가는 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남에게 빌려주거나 그럴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세요 속았다 생각하고 빌려주세요 속았다 그런 마음으로 나중에 이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나중에 왈과 왈부하면 교회가 다 뒤집어져요 이미 주님에게 오신 여러분들도 물질과 관련해서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돈 때문에 속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속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딱 정확하게 경험을 해버리면 다시는 그런 쪽으로 그러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영으로 사는 곳이지 영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되면 그것은 강도의 집이고 사기꾼들이 모임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문제는 뭐냐면 예배의 문제는 축복이냐 주어주냐 형통이냐 가난이냐 푸르지는 것이냐 얽매는 것이냐 그 차이예요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동동됨을 되기 위해서 자꾸 생각해서 불이 이렇게 시작되네 임재가 이렇게 시작되네 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어 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새로운 의지가 새로운 마음이 막 생기네 야 그래도 천사들이 또 막 부추겨 천사님 앞에만 오면요 내가 쓰러져요 루시퍼 천사님 앞에만 오면 불이 막 나에게 막 얼굴로 와요 몸으로 막 느껴져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목계자를 타락시키는 것도 성도들일 수 있어요 성도들이 칭찬하기 위해서 물론 칭찬은 중요한 건데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럴 때 목사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맨날 가면 그 사람 쓰러지겠네 그래서 쓰러지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해결면 어떤 경험을 시켜주시는데 어떤 날은 지나가는데 다 쓰러져버리고요 어떤 날은 아무리 지나가도 안 쓰러져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져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자기를 다 포기하고 예배의 대상 그분에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너 춤춰봐라 춤추는 거예요 찬양해라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는 거예요 너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경배의 대상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행위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우리 가정이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잘못된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끝이야 그래서 나도 예배를 차원해야 되고 나도 예배를 늘 드려야 되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뭐냐 예배를 등한이어서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이 속삭이는 것은 뭐냐 그 자녀나 부모나 예배를 등한이어든지 그래서 속삭이는 거예요 문제는 예배에 달려있어요 예배 기도에 달려있고 예배에 달려있고 찬양에 달려있고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자식에게 예배에 대해서 세뇌를 시켜버려야 돼요 교육하고 세뇌시키고 예배 찬양 기도 그럼 나중에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생명을 걸어야 된다 너 예배 특지하면 너는 죽어 너는 잘못돼 근데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배 대신에 나가서 돈 벌어 예배 대신에 야 기도 안 해도 돼 기도 시간에 자꾸 세상 것만 자꾸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복 까먹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그렇게 잘못된 이유도 핵심이 예배에서 미끄러졌어요 예배 늘 드리는데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의지가 막 생겨서 자기 자신의 뜻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예배 신앙의 영적인 것에 소홀히 하면 저는 속에서 눈이 그냥 뒤집어져요 마귀가 타락의 원인이 뭐라고요 상품화된 거예요 자기 신앙이 상품화됐어요 타락의 원인은 뭐냐 상품화가 돼 상품은 무역과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서 명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높이셔서 명예가 올라가고 돈이 물질에 축복이 생겨서 하나님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물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마귀 이놈은요 자기중심적이야 영리를 목적으로 내 무역의 풍성함으로 타락했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이야기할 때는 로마 있는 성도들이 육신이 굴복했을 때 자기 길로 가기 원하는 마음에 굴복이 되면 로마서 7장 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죄가 기회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교회 나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꽉 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을 쓴 거예요 착각하게 그런데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막 고발하는 목소리가 없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재난가서나 보라 새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예수 생활을 그리워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생활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윽 토했는데 다시 그걸 먹어 예수 생활이 좋아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행동, 그런 사고방식이 너무 좋아 다시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분명히 현지소가 나타나요 현지소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자기의 현지소가 나와요 죄에 치면 죄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영이 있다 영의 차원으로 영적인 영역으로 이동을 하고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넉넉히 이기는 거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은 어불성소리가 착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우리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성령의 불사역은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만 성령 안에 있는 사람과 성령 밖에 있는 사람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밖에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넉넉히 싸워서 이기려면 힘들지만 성령 안에 서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들과 상대하는 겁니다 자 갑시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시간이 많이 갔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건 큰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